아 우리 아기야 어? 됐다 아 됐어요? 내 스토리 들어가면 되는데 됐어요?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어? 라이브 방송인데 이거? 그냥 일반으로 하면은 이거 이거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와 얘네도 끝나고 우리 가? 아니요 자 잘먹을게요 이거 형 이거 인스타라이브 아니 지금 인스타라이브거든? 인스타라이브 말고 이거 뭐지? 그 스토리 뭐 그거 할 줄 알아? 스토리라면 인스타라이브 마저 하면 되잖아 아니야 이거 아닌데 뭐 카카오 스토리도 라이브 있어? 그런 거 있던데 어린애들 알지 않을까? 잘 먹을게요 축하해 고마워 나이만 먹어가지 꽃잎들의 영원한 꽃 김희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잘 먹을게요 이거 카카오 인스타 스토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연구해 와야겠다 예송이는 이거 잘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먹을게요 우리 아는형님 형들과 우리 스태프분들과 세상에 다 과자네 자 이거 따 봅시다 뭐야 이게 밥 먹어겠다 잘 먹을게 안녕 짠 이거 그거 알아볼게요 그 뭐야 라이브 그거 스토리 라이브인지 그거 니코 니코 니 모르겠다 이거 어렵다 금방